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슈퍼천연치료제 기도의 비전과 질병 힐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퇴된 8가지 건강원리 중에서 특별히 믿음, belief,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지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틀림없이 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비전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도 지금은 여기 암덩어리가 주먹만 한 것이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조물주께서 가르쳐주신 방법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어느 날 이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건강한 모습을 지금 비전으로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8가지 생활습관을 실천할 때에 언젠가는 틀림없이 내가 암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기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눈앞에 실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심신의학연구소 허버트 벤슨 박사님이 발표한 논문을 봅니다 암 환자들에게 방사선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지금은 암이 다 번졌지만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들이 암세포 주변으로 한 발 두 발 가까이 오는 모습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우적우적 먹는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왼쪽 유방의 암이 있습니다 손끝 발끝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면역세포 군사들을 여기 왼쪽 면역세포 있는 유방으로 전진하라 명령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런 눈으로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치유 시각화 그 기도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에게도 그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8주 동안 기도를 한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한 이후에 2,200개의 유전자 스위치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효과가 있으니까 당신도 배워서 한번 해보세요 물론 오랫동안 한 사람보다 좀 서툴기는 했지만 이 사람도 배워서 8주 동안 매일 2시간씩 생생하게 암세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면역세포가 모여들어서 암세포를 뜯어먹는 모습을 보는 그런 기도를 하게 했더니 1,561개의 유전자 스위치가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똑같이 공통적으로 스위치가 변한 것이 433개가 있었는데 어떤 스위치가 변했는가 하고 보니까 암세포를 유발시키는 활성산소를 컨트롤하는 그런 유전자의 변화가 있었고 또 이 암세포를 치료하는 데 관계된 유전자 스위치의 변화가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 11장 1절의 말씀을 믿으면서 지금 이 암세포를 바라보고 면역세포들이 여기에 다 몰려들어서 우적우적 매일같이 뜯어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이 몸속에 있는 치료 유전자 스위치들이 켜지면서 그런 기도하지 않은 그룹들보다도 훨씬 더 치료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논문 하나를 더 보면요 뉴로사이콜로지아라고 하는 이 저널 2004년도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 논문을 자세히 보니까 미국 NIH 미국 국립보건원이라고 하는 미국 국가기관이 이 논문에 자금을 후원해 준 결과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이 정신력부터 근력까지 마음을 사용하여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30명의 건장한 청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새끼손가락을 밖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손가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새끼손가락을 상상하면서 이 새끼손가락을 밖으로 하나 둘 하고 움직이는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운동을 하게 한 거예요 손가락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룹은 좀 큰 근육 팔꿈치를 움직이는 상상을 했습니다 전혀 팔꿈치를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만 팔꿈치를 하나 둘 이렇게 운동을 상상으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게 했습니다 대조군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그룹은 실질적으로 손가락을 밖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게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하루에 15분 동안 마음으로만 운동을 하게 했고 주 5일 동안 해서 12주 동안 운동을 하면서 마음으로만 생생하게 보면서 상상 운동을 하게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 연구를 드디어 발표를 했는데 아 정말 저도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12주 뒤에 새끼손가락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새끼손가락을 밖으로 움직이는 상상의 운동을 하게 했는데 12주 뒤에 이 손가락 의전을 시키는 근육의 강도가 35%나 증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팔꿈치를 마음으로만 운동을 한 그룹도 이 팔꿈치 움직이는 그 근육의 강도가 13.5%나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국가의 연구 자금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이 연구에서 채택한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결국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뇌신경회로가 더욱더 강하게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뇌신경회로가 강하게 발전하면서 실질적으로 운동한 것처럼 이 근육까지도 두꺼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암덩어리가 있지만 계속 면역세포 감세포를 잡아먹는 모습을 계속 마음속으로 보면서 아주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그 면역세포를 움직이는 뇌신경회로가 강해진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강해진 뇌신경회로의 전파를 타고 근육이 강해진 것처럼 면역세포가 활동을 하고 움직이면서 그 암덩어리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사실을 우리는 메커니즘이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저 괜히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닐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1978년도에 발표한 논문인데 약효가 전혀 없는 밀가루를 이것은 진통제다 강력한 진통제라고 믿고 먹게 했더니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놀라운 사실을 이때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심리적인 현상으로 통증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밀가루이지만 이것이 진통효과가 있는 물질이다라고 믿고 먹었더니 뇌에서 실질적으로 그 진통효과를 느끼게 해주는 뇌뇌 몰핀 강력한 진통제 몰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품비됐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생생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언젠가는 내가 믿은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본 그대로 내 눈앞의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과학적인 논문들이 여러 가지 측면들로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뇌 속에서 그 사람이 지금은 없지만 믿음으로 생생하게 바라본 그것이 화학물질로 실상으로 분비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인데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논문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논문 중에서 10%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지금은 없지만 진짜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100% 믿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논문 중에서는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100% 진통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이 효과가 10%에서 100%까지 논문에는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최면술 걸듯이 없는데 괜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시고 나는 불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없어도 생생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가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내 눈앞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받은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 믿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움직일 것이고 하늘 보물창고를 열어주시면서 그 믿음으로 본 것을 꼴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건강한 세포가 대신 자리 잡을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치료제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치료제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시대에 사는 것을 일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설악산 백퇴된 힐링센터에 이미희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섬유 근육통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온몸에 통증이 밀려옵니다 어느 정도 통증이냐 전갈이 쏘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그럽니다 산호통은 저리 가라고 할 정도의 통증인데 어디가 아픈가 머리도 발끝까지 언제 24시간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잘 걷지도 못합니다 척추협착증까지 있어요 지팡이 두 개를 가지고 아장아장 힘들게 진땀을 빼면서 옵니다 그렇게 살아온지가 병원에서 이런저런 약을 먹어도 진통제를 먹어도 조금 약해지는 정도이지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걷지도 못하는 그 몸을 가지고 힘들게 강의장까지 옵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통증이 싹 사라져 가벼운 몸으로 걸어 다니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평생 이렇게 아파서 신음하는 자기 모습이 아니고 믿음으로 통증이 사라지고 저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통증 없이 달려다니는 자기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1개월이 지나자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걸을 수 있을 만큼 좋아졌고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지팡이 다 던져버리고 피골계골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기적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천연치료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모든 천연물을 만들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까지 바라보시면서 무한대의 슈퍼치료 파워를 주시는 그분의 손을 잡으시고 지금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언나를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100% 믿으시고 바라본 것이 실상이 되어 마음의 행복과 또 통증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치유력을 활용하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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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